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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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되게 짧게 잘랐어. 생고기 맞아? 왜 이렇게 물이 많이 생겨? 양이 어마어마하네요. 생고기로 하면 큰 문제가 없다. 생등심입니다, 생등심. 절대 무슨 냉동 과정에 걸치지 않은 100% 프레쉬. 생등심으로 작업할 계획입니다. 한쪽에다 싹. 몇 개 정도 뜯을까요? 다 뜯어, 다 뜯어. 다 뜯어요? 그렇게 많이요? 다 뜯어서 잘라. 다 잘라. 고기를 여기다가. 아니, 왜 이렇게 손이 크세요? 표정이 진짜 리얼하다. 아니, 일단 해볼건데 저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? 오늘 내 얼굴을 본 거로 특별히 만족하지 않을까? 오늘 내 얼굴을 본 거로 특별히 만족하지 않을까? 아, 나 셀럽이니까 내 얼굴 보여준 거로 만족하지 않을까? 아, 나 셀럽이니까 내 얼굴 보여준 거로 만족하지 않을까? 그게 아니라 애들이 되게 보고 싶어요. 툭하면 카톡 와서 사장님 언제 와요? 막. 그걸 믿으시는 분이세요? 왜 눌렀어요? 누가 눌렀어요? 휴일인데 셀럽 님을 보고 싶어 한다고. 셀럽 형, 셀럽 형.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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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끝까지는 보고 얘기예요. 끝까지 보고? 오케이. 아, 이 생고기를 이따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. 예.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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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스트를 해보고. 그 다음에? 내일 판매하는 걸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번 해보자고. 내일 판매하는 걸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번 해보자고. 아니, 이거는 좀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왜 본인이 결정을 해? 내일부터 판매하는 거지. 아니, 왜 본인이 결정을 해? 그러니까 아드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쇠풀도 당기면 빼라고 시식을 한번 해보고. 그게 어쩐지 양이 많더라. 그게 어쩐지 양이 많더라. 그게 어쩐지 양이 많더라. 네.